이 개인 프로그램을 줘요 근데 지금 1분 와서는 좀 강도를 좀 낮춰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 이거 알죠? 우리 아직 멀었다 부럽다 이제 끝났어 아이쿠겠다 너희는 안 끝났어? 네 이제 끝나마자 네 저희도 마지막으로 이제 올 거예요 오늘 어때 훈련 이거? 그거 힘들지 않아요? 가볍게 가볍게 아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제네럴 워마프 컴플멘터리 근데 원래 아침에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어 이 다음 뭐냐? 아 오케이 너 따라가야지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팔꿈잡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리 꺼내? 머리 꺼내? 오케이 둘 왜 이렇게 눌려있어 머리가? 하아 둘 셋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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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선생님 무게는 원래 했던 대로예요? 아니면 가볍게 돼요 무게는 원래 했던 대로요? 어미 어미 어미인가 좀 가볍게 아니에요 뭐 가볍게 뭐 가볍게 뭐 가볍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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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 무릎 대고 하지 오 이게 열개야? 한 발로 하는 건데? 한 발로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이면 너무 편하잖아 들어가서 해야겠다 가벼운 거야? 이거요? 어 나 좀 엉덩이 살짝 업 됐어 나 좀 업 돼 있어 뭐 없어? 이거 업 됐는데 수지가 없지 수지가 수지가 이렇게 돼야지 아 그래요? 수지 민자잖아 나 오늘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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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힙스 베리 굿 수지? 수지? 없어 수지 없어? 릴리 없어 가볍지 않아도 되는데 가볍지 않아? 저 정도면 18킬로면 가볍지? 근데 조금 똑똑한 애들끼리 붙어다녀야지 조금 서로한테 조금 유익하거든 시간이 뭔지 알지 저희 안 됐어요 비슷해 저희가 개인 프로그램을 줘요 자기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보고 이제 웨이트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와서는 좀 강도를 좀 낮춰가지고 지금 화난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본 와서는 같은 걸 한다고 아무래도 배구가 조금 더 많이 되니까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가서 좀 강도를 낮췄대요 강도 낮췄데 어때? 지금 어떤 거 같아?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 다 힘들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안 먹잖아 그게 개인 프로그램을 받는 것보다 이게 나아? 네 그냥 55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4개 면세 70% 정도면 1.5 있어요? 1.5 그럼 먼저 할게요 1.5 이렇게 52.5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알죠? 우와 1.5 2.5 2.5 2.5 2.5 3.5 3.5 오늘 컨텐츠 좋아 어제 9시간 정도 잤나 봐 어제 10시 반이 뻗었대요 저는 12시쯤 잤어요 저는 요즘에 6시간만 자면 깨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깨버려서 시간 좀 잘 맞춰야 돼 안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자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면 충분히 잘 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르신이 나이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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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뭐에 갑자기 빵 터진 거야 네? 뭐에 갑자기 빵 터졌어? 4.5 4.5 4.5 몇 시리에 잤어? 9.5 몇 시리에 잤어? 어제 몇 시리에 잤어? 내 말이 좀 어렵나 아 지금 통역이 필요하나? 11시 반으로 11시 반 윤수 요즘 일찍 잤다 앞으로 이스포츠 올림픽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게임 못해요. 야, 너 잘하잖아. 피시방 맨날 가요, 운동권 가면. 피시방 갔다가 스타벅스 있거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때리고 올라오더라고. 진짜 못 쓴다. 애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누가 더 잘 그리다. 내가 소금이 맞다. 나야? 네,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입체적인 이런 느낌이 포인트라고. 그다음 불가리안 스커튼 해. 선생님, 불가리안 스커튼 어디서 해요? 여기서 올려놓고 이걸로 해요. 바벨. 덤벨로. 덤벨로. 아, 죽었다. 뭐였어? 컨디션 좋다. 아니야, 어디 잘 잔 게 분명히. 잘했어? 아침부터 어디 볼 때 갔어. 다 했다? 다 했다. 아, 이거 많이 그리네. 다 했다. 우리 아직 멀었다. 저거 뭐야? 야, 그림 잘 그린다. 허리, 허리. 허리 아니잖아요. 허리 아니야. 허리 아니야. 몰라, 잘 몰라. 레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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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타시. 아래 왓타시입니다이? 이따 나요. 이따 나요, 네. 아리가또. 아리가또. 선생님, 저거 프레스 저거 몇 정도로 해요? 한 10, 14, 16? 한 번에. 멋있어. 아, 정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세. 와, 혜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인생생이 안 되죠? 인생생이 안 되죠? 4.4. 여보, 이거 고향으로. 에인아. 에인아. 제 유튜브 채널에. 뭐라고 말해?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내가 얘기해서 하는 것 같잖아. 뭐야. 일본어로. 어르니. 아, 아무튼.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아래. 아, 없었던 것 같다. 아, 아래. 지연 씨. 내가 억지로. 갑자기.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일본어로 OK. 너 시킨 것 같잖아. 시킨 줄 알았는데. 나는 착하대. 응, 레인아. 나 착하대. 왜요? 아, 좋은 사람이래. 그냥 누가 시킨 것 같아. 돈까스예요? 돈까스, 돈까스. 야, 그럼 고급 요리는 안 나오지. 돈까스 고급 요리는 안 나오지. 근데 손이 많이 가잖아. 다져서 고기를.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 투수수. 그게 일본 돈까스 아니야. 부담스러운가 봐. 그런가 봐요. 레인아 양말이 오늘 포인트예요. 발걸음 양말. 저는 바바바를 엄청 좋아해요. 아노 코트 스타일로. 몇 년이 되세요? 두 시즌. 아하! 차라라 차라라. 2010, 2011, 챔피언. 폴스 코리안, 라스 코리안. 더 도전. 뭐지. 고치겠스! 고치겠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